같이 한 번 국도정주나 제주도 횡단로 이렇게 한 번 도는 거 뭔가 비염이 막 좋아지는 거 같은 그런 이제 플라시보까지 지금 바드로 닛고 막 담배사로 나온 아빠 그 음 저는 최근에 산 거 최근에 산 거 이거 키보드 키보드 이게 리얼 포스라고 되게 좋은 거예요 30만원 31만원 짜리 되게 신나요 막 글 쓰고 싶어져요 야구잠바 하나 샀거든요 야구잠바 샀는데 야구잠바 뭐냐면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서울고등학교 야구잠바예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런 걸 하길래 샀어요 오늘 배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직 개시 서울고등학교 야구잠바 서울 하이스쿨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있기에는 너무 너무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빨리 얘기해 줘요 그거를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제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걸 샀다 그랬더니 이거 입고 나가면 아들 옷 아들 옷 입고 나고 담배사로 나온 아빠 그 시립밥 끌고 아들 옷 입고 나온 아빠로 그 때가 귀멸의 칼날 요새 핫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샀는데 요새 보고 있습니다 18권까지 어제 봤어요 하루에 한 권씩 아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전쟁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레고 있어요 군함 같은 데 오 완전 좋아지 레고가 아니라 코디라고 미국 레고인데 이거 항공모함 뭐 이런 거 한 대여섯 개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살 빼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아져서 오 빠졌다 일일 일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아침을 먹고 오려고 하거든요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 잘 먹어야지 하고 나면 이제 있는 방이 조금 하니까 집 전체가 그 완전 뭐랄까요 기름밥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로봇청소기를 하나 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청소기에 물벌레 질도 막 해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꺼? 샤오미꺼 샀습니다 샤오미꺼 저도 저도 5세대 아마 뭐 또 새로 나온 게 있길래 아마 그건 한 6세대였을 것 같은데 엄청 하기 좋더라고요 바닥이 뽀송뽀송한 게 맞아요 이제 뭔가 비염이 막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플라시보까지 늦게 일어나면 정말 이제 뭐 먹고 올 시간이 없는데 그럼 저녁까지 완전 굶어야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대용지가 돼요 근데 그 칼로리랑 네 칼로리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불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오겠습니다 맛이 있어요? 어... 이제 이런 거 먹고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펌프 자전거용 펌프 하나 샀거든요 이제 날씨 좀 풀리면은 네 그 로드 자전거 작년에 원래 샀는데 작년에는 펌프 그냥 동네 자전거 용품점에서 가서 넣다가 집에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쿠팡에서 하나 샀습니다 디지털로 된 거? 아 그거는 이제 실카라고 이탈리아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데 그게 원래 되게 비싼데 엄청 할인해가지고 9만원인가 8만원인가 올라와 있길래 바로 샀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나무로 막 손잡이도 돼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아니요 그 주말에 한 번씩 한구나 사실 저는 사놓고 지금 그걸로 출퇴근을 한 1년 하다가 안 탄 지가 우리 애 나올 때 타고 안 탔으니까 10년 10년 동안 지금 집 앞에 서 있어 아 진짜 저도 5년 정도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5년 정도 안 탄 거 같아요 같이 한 번 국도정주나 제주도 횡단로 이렇게 한 번 도는 거 좀 비싼 자전거 타죠 이직원장님 되게 비싼 자전거 탈 거 같아 막 매니아들이 타는 거 장원장 타는 거 제일 비쌀 거 같은데 뭔데요? 아 막 다 브룸바인가?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브룸바 맞나? 아 뭐 엑스벅스 뭐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들이에요? 저는 삼천리 자전거 블랙캣 30만 원짜리 저는 저는 에스옥스 그룹에 되게 비싼 거 타세요 엄청 좋은 건데 에스옥스 엄청 좋은 거예요 얼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오오오오 이러지 최소 천만 원을 안 해서 아니에요 진짜 넘는 것도 있고 뭐 다 다양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자전거를 타면 진짜 조금 달라요? 약간 진짜 달라요? 전 열심히 타다가 힘이 빠지면 똑같이 흘러도 예쁜 자전거 타고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타요? 장태원장님은? 저는 콜라보라는 거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탈리아 겁니다 이탈리아